왜 비를 맞고 있어요? 유미는 손도 이쁘네. 넌 계속 나한테 거짓말만 했다고. 우리 여기까지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. 유미야, 울지마. 가! 이렇게 끝난다고? 반납할까? 너무 서운해. 이대로 하자. 이 무슨 예의 없는 결말이요! 이럴 줄 알고 준비했지. 시즌2 대본이야! 시즌2! 같이 가요. 글쎄요. 그래도 될지. 그래도 돼요. 네. 네. 갈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